비비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비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일상을 담아볼 거예요 뭐하고 계시.. 어? 안녕하세요 뭐 외우셨어요 여기? 뭔가 연습하러 왔어요 오디션 반이에요 오디션 반 무슨 연습하고 계세요? 저 입시.. 저 여러 어르시라서 보컬실 분량 채워주라 분량 채워줘 저 연습해야 돼요 어? 문이 닫혀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옷 갈아입는데요 안녕 우리 오디션 반의 막내예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각질 몰라? 언니 부담스러워 잠깐만 아니 연습하는 사람이 없네 보컬실은? 다들 지금 맥 연습 중이에요 무시해주세요 지금 자막 달아주세요 자막 아니 무시해 무시해 하던걸 되게 무슨 줌이죠? 뭐 고개 대목이 뭘까요? 선생님 바뀌었어요 네? 저 유빈이랑 선생님 바뀌었어요 저한테 배워서 저한테 배웠어요 자 내가 이제 찍어줄게 네 수고하시고요 유 이해린 어 아니야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누굴까요? 누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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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저는 14살 어머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를 맡고 있는 아 막내가 아니구나 저도 막내예요 아 어 이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 분부터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입시생 19살 신하영입니다 그 말로만 듣던 02년생 입시생 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입니다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어 초점 초점 더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학원 투어를 좀 시켜주실래요? 네 오 오 오 오 예스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섹시해라 오 오 여기 뭐라고 하냐? 포컬실 포컬실 예스 여우 깨매운운 깨매운운 여자아저씨 오 오 예스 그리고 이곳은? 다리실 예스 레츠고 컴온 어머 그린색깔 그린색깔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요? 네 없어요 네 이름 없어요? 오 오 오 그렇구나 인터뷰 제일 잘하는 게 뭐였죠? 저요? 일본방에 갇히는 걸로 오 내가 오늘 열어줬어요 제가 아 3초밖에 없어 2초 1초 안돼 여러분 마지막에 있어 안녕 지금 지금 왜 자꾸 영상이 끊기냐면요 그 귀여운데 돌아와야 돼 두 분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갑주 너네 몇 년생이야? 2007년생 와우 뭐하나요? 저 영상 갑자기 갑자기? 갑자기 갑자기 제가 열심히 이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서 봤는데요 그쵸? 그쵸?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뭐라고? 뭐라고? 구독 좋아요 아니 아셨잖아 아셨잖아 뭘 연습하고 있나요? 아이스크림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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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 스포 시시시작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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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놀고 있죠 저 완전 연습을 못 계속했다고요 저기 찍어달래요 지금 왜 그러세요? 왜 merk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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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두연이 괴롭혀 저요? 그냥 유기네요 욕 안하셔줘요 말레단하게 따라가시라고 따라가시라 숨은 둘이 왜 따라가시지 따라가시지 마세요 몰라! 뭘 할까 궁금해서! 너무 좋네? 왜? 체스하면 체스한테 말해봐! 멋진 체스! 엔딩은 완벽해! 멋진? 딱! 이거 아니죠? 이거죠? 저 이거 아니죠? 저 얘? 저 이거 아니죠? 저 이거 아니죠? 아! 이거 이렇게 쳐서 좋아요? 안녕하세요! 와아! 열심히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! 바이바이!